이야... 소원, 소원 소원? 소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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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상식 들어가는 거 같아 아니 오늘 장모님 생일 아니야? 장모님 생일 같은데? 김가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좋아요 오늘 그냥 아주... 오 Y2K Y2K 오늘 큰딸 생일이라고 장모님이 루프탑을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장모님 밖에다가 예약을 해놨는데 보시다시피 먼지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아래층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고 대신 이제 사진 찍으시게 좀 협조 좀 해달라 그래서 들어와서 사진 찍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야몰 루프탑만 가봤는데 거긴 될 게 아니네요 여기는 먼지만 아니면 진짜 밥 먹으면 예술이겠는데 아까 보여드린덴 여기 밑이고 위에 또 있어요 여기 위에 잘해놨다 여기 사진만 찍고 내려가서 밥 먹어야 돼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또 와이프 생일이니까 조금 한번 한껏 커플로 블랙 블랙으로 한번 오늘 아쉽게도 처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치앙마이가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거든요 아까 하늘 보여드렸다시피 그래서 코하고 지금 인후통이 심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아쉽네요 바이 이모 도넛의 식구들이랑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나온다 조명이 맛있네요 오늘은 장모님 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미쓰 치앙마이 유부녀 맞습니까 이거 도대체 식굴이네요 싱글 네 싱글이라던데? 콘디아오라던데? 양마이텡안? 네 소원 아 둘이 오늘 둘이 아니 둘이 오늘 이혼한거 아니야? 이 정도면? 둘이요 둘이요 둘이 솔로라는데 아니 부부끼리 아니 왜 그러는거야? 오늘 왜 그러는거야 짠 해피버스데이 장모님이 우리 딸을 위해서 케이크를 와 이런 케이크를 이거 계란 아니야? 아니요 이거 바람안에서 풍선 풍선 엄마가 준 케이크 마음에 드십니까? 진짜 이쁘다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고싶어 사진 찍고싶어 인 noch 저 포퓨 먹고 싶어가지고 부러워 하자 한 번에 세게 오 샌들 이야 바퀴바퀴 엄청 까딱한거지 어떻게 잘라? 포퓨 지금 이거 발라먹고 지금 난리가 났어 빨리 잘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딸 생일이 솔직히 장모님 생일이지 않겠습니까? 낳아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희도 또 태어나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희도 또 태어나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희도 또 태어나주신 날이기 때문에